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를 설명해주는 남자 창창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달 3월 25일 미사일 방어국에서 지상기반 요격 미사일을 실험한 영상인데요. GBI라고 하죠. ICBM 대탄도탄 요격 실험을 성공시킨 영상입니다. 처음 나온 것은 야간에 발사를 한 거고 두 번째는 태평양 하와이 인근에서 발사된 표정 미사일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GBI 요격이 되겠습니다. 이번 미사일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2017년 이후에 실시된 두 번째 실험인데 두 번째 시험에서 단순 요격을 넘어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요. 일단 한 번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파편에 대해서 두 번째 미사일이 요격을 해서 성공을 시켰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언론은 이번 미사일 시험 성공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큰 의미를 두게 되는데요. 미사일 방어 시험은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뭐냐면 미국은 오랫동안 요격 실험을 실시를 했지만 몇 년간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죠. 미사일 요격 시험은요. 미사일 방어 능력을 시험하는 것 외에도 미국의 힘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잠재적 적국에게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에 미사일을 쏘게 되면 막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고 또한 앞으로 이 페이트리어트나 사드, SM-3 혹은 GBI와 같은 미사일을 도입을 하려는 우군에게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무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미국 외에도 탄도미사일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탄도탄 방어 시험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미사일 방어 시험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당연히 마하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마하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어렵죠. 이 미사일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크게 구분을 한다면 탄도미사일과 그리고 크루즈 미사일, 순항미사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중에서 미사일 방어는 주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요격을 하는 대탄도미사일 실험이 되겠습니다. 보통 탄도미사일은요. 사거리에 따라서 좀 구별이 돼요. 그래서 1000km까지가 단거리, 그 다음에 1000에서 3500km까지가 중거리, 그리고 3500에서 5500까지가 중거리 정도가 되고 그 5500km 이상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ICBM은 인터컨티넨탈 밸리스틱 미술입니다. 즉 대륙에서 대륙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 탄도미사일은요. 단거리, 중단거리, 그 다음에 중거리, 장거리 이렇게 탄마다 각각의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낙하 속도라든지 탄도가 분리되는 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속도,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탄을 요격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각각의 탄도탄의 특성에 따라서 적용되는 무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 탄도미사일의 비행은요. 여기 마침 비행기가 있는데 이 탄도미사일은, 이 미사일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마 유도탄입니다. 천마 지대공 유도탄인데 탄도미사일은요. 이 비행 단계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처음에 부스팅 단계, 그 다음에 상승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때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단계예요. 지상에서부터 미사일을 끌어올려서 특정 고도까지 상승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 단계로 넘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종말 단계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 미사일의 요격은요. 바로 이 중간 단계하고 종말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스팅 단계에서는 요격을 하면 좋겠지만 일단 너무 멀겠죠. 멀리서 쏘니까 우리의 타격 수단이 도달하지도 않겠고 그 다음에 상승 단계까지 가는 동안에는 사실은 이 미사일이 어디로 갈지 얼마나 거리를 갈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탄도미사일이 왜 탄도미사일이냐 하면 탄도를 그리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인데 결국 부스팅 단계와 상승 단계까지 갔을 때 이때 이 미사일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계산이 되고 이때부터 단거리, 중거리, 중장거리, 장거리에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미사일 방어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미사일 방어 시험을 위해서는 요격 미사일하고 표정 미사일이 있겠죠. 당연히 표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 단계와 종말 단계를 시현해 줄 수 있는 표정 미사일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요격 미사일은 당연히 이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 되겠죠. 패트로트나 사드, SM-3, 그리고 GBI 같은 것이 될 겁니다. 이런 실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험 장소가 필요하겠죠. 이 밖에도 요격 미사일이나 표정 미사일의 발사라든지 이 비행 과정을 살피고 요격 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관측 장비들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렇게 딱 히트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그런 영상 촬영 장비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미사일 요격 시험은요. 요격과 관련해서는 성능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미사일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서 적의 탄도탄을 최대한 묘사할 수 있는 표정 미사일이 일단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표정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상에서 요격을 하는 그러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관측해야 되는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대한 증명이 될 수 있게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미사일 요격 시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좀 있죠. 실제 미사일을 가지고 요격을 한 게 아닌데 과연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점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미사일을 실제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수가 없잖아요. 그 쏘다가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얘들이 또 목표 지점에 안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미사일 요격 시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 미사일 요격 시험은 시험 장소가 통제가 되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시험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넓은 장소도 필요하죠. 그런데 실제로 RCBM을 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예상 낙하 지점을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땅이 넓은 미국도 실제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실험을 최대한 실제 상황에 맞게끔 통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걸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 시험 조건을 통제하고 난 다음에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미국처럼 땅이 넓은 데서도 탄도탄에 대한 실험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 본토라든지 혹은 태평양 등과 같은 분산된 곳에서 이런 실험을 하게 되죠. 이 요격 미사일은 우리가 흔히 아는 페이트로트, 팩3라든지 사드, 그리고 SM3 같은 게 있는데 오늘 본 영상은 GBI, 즉 지상기반 요격체계 미사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사일 시험장이 있는데 그런 데서는 자체적인 미사일 실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장소가 왜 중요하냐면 실제 요격을 했을 때 파편들이 또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파편들이 떨어지는 지역이 다 안전지역이어야 되잖아요. 민간인이 거주하거나 국가의 주요 시설들이 있거나 여러 가지 산업시설들이 있는데 떨어지면 안 되다 보니까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워낙 좁다 보니까 우리나라 미사일 시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 자체가 굉장히 가혹한 거예요. 왜냐하면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미사일 실험을 하고 나면 결과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난 3월 25일 날 실험을 했던 GBI 유도탄의 경우는요. 해안과 가까이 있는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서 일단 요격 미사일이 발사가 되고 표적은 5천 킬로 이상 떨어진 태평양 중부의 한 섬에서 발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표적 미사일에 대한 주요 요격은 태평양의 그 중간에서 이루어진 거죠. 정확한 요격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럼 비행기가 어떻게 가서 촬영을 했느냐. 이미 여러 계산에 의해서 그쪽 예상 요격 지점을 미리 가서 촬영을 준비했던 거죠. 실제로 GBI의 비행거리가 약 5,300km 정도 되고요. 요격 고도가 2,0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요격은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본다면 굉장히 먼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1,000km 이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모르고요. 그런데 현재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미사일 시험장은 뉴멕시코에 아까 말씀드린 화이트 샌드라든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인근 해군 미사일 기지나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마시아일 제도에 위치한 도널드 레이건 미사일 시험장 등이 있습니다. 이 넓은 나라의 축복이겠죠. 특히 그 뉴멕시코에 있는 화이트 샌드 미사일은요. 레이저 무기 등 미국의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곳이고 그것들을 시험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는 사정거래가 긴 탄도미사일의 방어를 시험하기에는 좀 어렵죠. 아무리 사막이 넓다고 해도 탄도미사일에 대한 것들까지는 실험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와이 호놀룰루 북서쪽에 있는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카와이 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것은 실험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시험장소는요. 또 유명한 건 이지스 어쇼오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 무기체계를 다루게 될 텐데요. 일본이 곧 도입하기로 했던 이지스 어쇼오의 시험 시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습니다. 2018년 11월에 미국이 일본하고 공동으로 개발한 SM-3 블록 2A 요격 미사일의 방어 시험을 바로 카와이섬에서 성공을 하죠. 카와이섬에서 또 한참 떨어져 있는 마샬 제도가 있어요. 여기는 로널드 레이건 미사일 시험장인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장거리 미사일 시험장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왜 로널드 레이건 미사일 시험장이라고 했을까요? 레이건이 바로 미사일 방어를 최초에 서명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섬 이름을 따서요. 화잘레일 미사일 시험장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미국은 이 방공포병을 육군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시험장은 미 육군 소속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우리나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드 미사일 요격 시험이 여기서도 진행이 됐고요. 해군 이지스함에서 쓰는 SM-3 요격 미사일도 여기서 시험이 됩니다. 이곳은 2017년과 또 이번 GBI 요격 시험에서 표정 미사일이 발사된 곳이기도 하죠. 이거는 관련 참고 자료를 보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참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실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화잘레일 환초인데요. 이 환초는 산호초가 시간이 지나서 이 섬 형태로 커진 거죠. 그냥 이건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미국의 시험장을 보셨는데 당연히 다른 나라들도 미사일 시험장이 있죠. 이 LO-2나 3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개발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그러면 땅덩어리가 좁은데 여기는 어떻게 그러면 실험을 하느냐.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